안녕하세요 시니어봄 TV 장희영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올림픽 스터디움의 2019 평창평화 뮤직 페스티벌의 크리에이터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 지금 미여설 중인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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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와 저는 특별하게 특별한 육수로 들어오네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레스 센터 혜택 무료 충전을 하고 대편의 부스, 라이브 스트리브 스트리브 그리고 휴게 시설 이 모든 게 무료 안녕하세요 여기는 휴게 공간인데요 올림픽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거든요 여기를 개회식, 폐회식을 이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버스 체험 부스도 있고 그리고 저기서 어떤 체험들을 하는지 같이 가서 보실게요 크리에이터 프레스 센터 크리에이터 프레스 센터가 여기 있구나 생매주샵 테라 어제 마셨는데 테라 크리에이터 프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험 명단 등록을 하면 휴대폰도 충전을 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는 것 같은데 저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아나운서, 기자, 카메라만 PD 등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TV 방송 체험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TV 방송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애기들 미디어 체험하고 저기는 유튜버 대본은 체험인데 지금 유튜버 대본은 체험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TV보다는 판도가 바뀔 거죠 선생님도 이따 여기다 게스트 출연해 주셔야죠 이곳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라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진짜 옥수수 정말 좋아하는데 바로 딴 옥수수를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삶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방 딴 건가 봐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들 잘 나와요 맛있겠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서 그런지 먹을거리들이 푸드트럭들이 이렇게 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따가 먹으러 와야 되겠어요 배가 고프면은 바람이 불기는 한데 역시 오늘 덥기는 더워요 저녁이 되면 이곳은 원래 저녁이 되면 좀 시원해지는 곳이거든요 지금 시간은 4시 반이고 7시부터 공연이니까 아마 시원하게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마치다 너무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건가 내놔 지금 시간은 6시 10분 조금 넘었고요. 공연은 7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 부어서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공연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서트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마이비를 만나러 무대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유튜버입니다. 장혜영영, 바다혜자. 장혜영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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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공연 해주세요. 네. 누구야? 잘한다. 오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2018 평창 공개올림픽 유산 조성을 위한 평화 뮤직 페스티벌 YBN 무대입니다. 5시 version 4시 11시 5시 1시 11시 12시 노래하며 춤추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90,000등 유튜브be고 운동에서 같이 인끽고 무엇을 감usa 수현이 올라올산 나를 멀리 오고 가시는 기분 나를 아름다운 나베 장을 보게 날 거야 나를 멀리 오고 가시는 기분 워워워워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 워워워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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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